많이 갔다 여기를 가족들이랑 함께 많이 갔어? 응 재밌었어? 응 부부기가 많이 있었다 작은 엄마 형, 아영이 형, 작은 아빠 형도 갔다 거기서 무슨 인형을 사왔지? 펭귄! 펭귄! 오늘은 상어 살거야 소개 소개 못 들어갈 수 있어 수빈 하이 강아지 사라진 대충 조개 엄마, 엄마, 사모님과 가을이도 찬양해. 엄마, 사모님과 가을이도 찬양해. 물고기떼 귀엽다. 물고기떼가 귀여워? 사모님 물고기떼 귀여워. 귀여워. 엄마, 엄마, 엄마. 나 꿈에 나온다. 어디 있어, 아빠? 오, 미끄러진다. 올라가. 아이고, 미끄러지네. 아이고 탁 골라봐야되는데 아빠! 소키볼 좀 봐야돼 봅니다 비둘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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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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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게 갈게요